자 우리 고급인력 물리2에서 이제 고급인력 엘리트 물리학2로 진행이 됩니다. 아무래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개정된 교과서에서 많은 변동이 좀 생깁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바로 컨셉의 이해라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죠. 물론 지식적인 부분도 많이 필요하겠지만 그거 이전에 바로 이 교과의 흐름 자체가 어떻게 변했는지 무엇이 바뀌고 무엇이 없어지고 어떤 부분에 초점이 맞췄는지 이걸 좀 확실히 우리가 진행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아무래도 이번 2021 학번을 위한 수능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 전에 치러진 2020 수능을 2020 학번을 위한 수능 그러니까 2019년 11월에 치러진 수능과 그 입시 상황은 똑같습니다. 교과서만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 과학과목의 선택은 같은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근데 아무래도 조금 예상을 좀 해보건대 예상을 해보건대 아직 뭐 다 이렇게 뚜껑이 열려진 거 아니니까 지금 시점에서 이 물리학2가 개정된 물리학2 이것이 사실은 물리2라고 했던 시절과 컨셉이 크게 바뀌진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랬었죠. 이 경우에 물리1에서 정성적으로 주로 다룬다면 물론 정량적 개선도 있지만요. 이 물리2에서는 정량적인 부분을 많이 봤었죠. 자 그런 부분에 대한 경향의 이 2과목에 대한 컨셉은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좀 옮겨가고 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 그 이전의 교과서에서 물리1을 선택했던 분들 중에 수능 열렬인들, N수생보단 듣기 좋아요. 수능 열렬인 분들 중에서 물리1을 선택했을 때 물리학2에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그 없어진 1과목에서 2로 이동한 양이 많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항상 얘기하죠. 지금 시기에는요. 참고 사는 것 그거 이전에, 문제집 사는 것 그거 이전에, 강의 선택하는 것 그거 이전에. 먼저 해야 될 부분은 교과서 구입입니다. 그런데요. 이 물리학1 같은 경우는 8종의 교과서 있습니다. 그런데 물리학2에는요. 5종, 5종 교과서입니다. 그래서 교학사, 뭐 그냥 얘기할게요. 그 다음 미래엔, 그 다음 비상, 그리고 지학사, 그리고 천재. 이렇게 5종의 교과서가 있는데 이 교과서는 대동소위 거의 같습니다. 어떤 그 여기에는 있는데 여기에는 없고 그런 것들은 물리학1처럼 그렇게 심하진 않습니다. 이 부분은 거의 유사해요. 그래서 물리학2는 공부하기 수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여기에 있습니다. 어느 교과서를 구입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럼 실제로 무엇이 바뀌었는가. 자, 이걸 좀 우리가 이제 확인해 보겠는데 이 교과서에 특히나 이 대단원, 이단원과 대단원, 삼단원. 역시 마찬가지로 이전의 물리원, 물리투는요. 모두 4개의 단원이었지만 물리학1, 물리학2는 4개의 단원에서 물리학1이건 물리학2건 3개의 단원으로 편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5종의 교과서, 내용은 다 같습니다. 다 같은데요. 2단원, 3단원은 완전 동일한데 이 1단원, 그러니까 역학 파트라고 하죠. 이 연력학을 포함해서 이 1단원은 5종의 교과서가 좀 중단원을 분류를 하기를 대단원, 1단원을 어떤 교과서는 2개의 중단원으로 분류를 하고요. 2개의 교과서가 그리고 또 어떤 교과서 한 종류는 아니다. 한 종류인가? 이따 보면서 얘기합시다. 3개의 중단원으로 구분을 하고요. 한 종류의 교과서는 4개의 중단원으로 구성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이 단원, 중단원 구성에 조금 차이가 있다는 것이고 내용은 다 같은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 바뀌었는가 하나씩 보면 전체적으로는 이렇습니다. 그냥 선생님의 교과서를 분석하고 다섯 종류 막 보고 하면서 지나온 동안에 교과서에 대한 어떤 역사적인 편성이 있겠죠. 그런 부분에서 선생님의 주관을 담은 겁니다. 물론 과학교과 해설서를 보면서 그리고 교과서 분석한 겁니다. 일단 유연한 전개가 두드러지고 눈에 보여요. 유연합니다. 내용 전개 자체가. 그래서 부드러운 진행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2교과서 같은 경우는 물리투로 하는 교과서는 좀 터프했어요. 네, 맞아요. 터프했습니다. 터프했고요. 그래서 대신 지금의 물리학 툴은 좀 말랑말랑했다는 거. 이제 실제로 우리가 겪어보면 알 겁니다. 이 전개, 우리가 어떤 교과목의 공부에 있어서 이 순서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선생님 문제 편성한다든가 교제를 만들 때 이 순서만 가지고도 몇 시간 동안 고민하는 그런 경우 있어요. 정말 좀 어떻게 보면 비효율적인 시간 낭비 같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 교제를 만들 때 문제의 순서라든가 개념에 대한 편성의 순서라든가 이것은 공부하는 학습자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순서 같은 경우가 상당히 말랑말랑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 과거부터 그랬어요. 항상 원과목이 투과목이 있으면 투과목에는 항상 교과에서 나오는 말이 꼭 그 말입니다. 원과목과의 연계성을 좀 더 보완하면서 또 유지하면서 발전시키면서 이런 말이 꼭 나오는데 이번 물리학 2교과서 같은 경우는 어느 교과서 경우에서보다 교과 계정 경우보다 물리학 1과의 연계에 큰 초점을 맞췄다는 게 두드러지게 눈에 보여요. 그러니까 물리학 1에도 있고 아이고 여기 2라고 써놨네요. 물리학 1에도 있고 물론 물리원에도 있고 물리2도 있고 이런 내용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좀 이게 좀 겹쳤을 때 비효율적인 그런 부분도 많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이 물리학 1과 2에서는요. 겹쳐있는 내용이다 하더라도 어떤 정성과 정량의 구분 또 어떤 운동의 상황도 구분을 좀 잘 해놔가지고 이 연계성이 어느 과목보다도 그러니까 화학 생명과학 이러한 과학 과목들보다도 이 물리학 같은 경우에 그 연계성이 매우 두드러집니다. 그래서 물리학 1을 학습한 상황에서 물리학 2 혹은 그 이전 연도에 물리원을 받던 분들 물리학 2라면서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구체적으로 말씀 드릴게요. 이게 7, 8이 좀 작다 보니까 이게 좀 단원 제목을 적는데 좀 불편함은 있었는데 선생님이 좀 말로 좀 많이 때울 테니까 잘 봐봐.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이게 제일 좀 중요한 점인데 여러분이 교과서 난이도 그러니까 교과서 제가 또 구입하라 했었죠. 그런데 교과서 난이도에 대해서 안심은 절대 금물이에요. 왜냐하면 이 교과서의 두께 자체가 물리 2보다 상당히 얇아요. 그것보다 얇습니다. 그래서 자칫 교과서 일단 어? 뭐 물리원 같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리학 1 같네? 아니 예전에 물리원 같네? 그런데 이거 안심 금물이란 것이 제목만 하나 달랑성 예를 들어서요. 이 연력학 이 연력학 파트 이걸 보고 제가 교과서를 제일 많이 본 부분이 연력학하고 운동량 보존이에요. 연력학 같은 경우에 제가 대폭 축소라고 써놨는데 말아봤자 두 페이지. 그 연력학 법칙이라는 단어가 없는 교과서도 있어. 내용은 있으면서. 그러니까 이 연력학 파트 왜냐하면 이 연력학 파트 이거 과거에 이 물리 2에서 대표적인 킬러 문제가 나오던 부분이거든. 엄청난 산수가 있었던 있을 수 있었던 그런데 이런 게 대폭 축소가 돼요. 그리고 특히 운동량 보존 이게 없어졌어요. 그냥 소단원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물리학 1에 이제 운동량 보존이 들어가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1차원상의 운동을 다루거든요. 그런데 원래 물리 2에서는 평면상의 운동을 다루면서 평면상의 운동량 보존 이것도 하나의 또 엄청난 킬러 문제가 이루었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것은 아예 사라지고 연력학은 대폭 축소했어요. 아예 없는 거를 평면상의 옛날의 문제 이런 것들을 내지는 않겠죠. 수능에서는. 그러나 연력학 같은 경우는 불안해요. 내용은 그 두 페이지 다 있어요. 뭐 연력학 7식 에너지 보존이라는 제목으로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아무래도 물리학 1에서 하다 보니까 쓸데없이 중복은 많이 시키지 않겠다라고 해서 그 페이지 수는 정말 한두 페이지로 끝난 거지만 이거 안심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자 또 이 현대물리 같은 경우는 대폭 축소했어요. 그래서 이 물리학 2 같은 경우에 이 교과 편성 자체에서 의견 수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제가 그때 읽었던 그런 내용이 뭐였냐면 학교 현장에서 현대물리를 강의하기가 너무나 힘들어서 아이들이 그걸 흡수하기 어려워서 이 현대물리를 대폭 줄이고 없애고 축소한다. 글쎄요. 저는 그런 의견은 동조하지 않는데 참 좋은 내용이거든요. 현대물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양자역학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양자역학이라는 단어가 거의 사라져요. 물리학 2에는. 대신 뭐만 살아남냐면 물리투를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하이젠베르크 불확정성 원리라고 있죠. 그것이 살아남습니다. 소단으로 살아남고 그 불확정성 원리에서 수소 보호에서 원자 모형에서 확률적인 상황으로 간다. 이런 부분이 마지막에 마무리가 됩니다. 그 상황 자체가. 그래서 양자 터널 효과라든가 출현된 거에 방정식의 의미라든가 그리고 교과서에 따라서 파동함수의 의미가 뭐냐. 이런 것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대폭 축소되고요. 여기 흑채복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많이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 RLC회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RLC회로도 제가 이따가 단원별로 좀 말씀드리겠지만 RLC 물리퇴선은요. 아예 교류회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RLC회로가 없는 게 아니고 있긴 있는데 페이지수로 따지면 2분의 1 페이지 3분의 1 페이지 이게 어디로 교묘하게 들어가는지 그 이따 제가 알려드릴게요. 교묘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대폭 축소가 돼요. 이런 것들이 발전돼서 진화돼서 킬로 문제가 되지 말라는 법은 절대 없거든요. 그래서 이 교과서 자체만으로의 난이도는 절대 안심하지 마십시오. 보면은요. 굉장히 무난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우리 할 건 다 해야 되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이전에 물리 1, 2 물리학 1, 2인데요. 이렇게 됩니다. 일단은 4개 단원에서 3개 단원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1단원은 전통적인 역학의 컨셉 2단원은 전통적인 전작의 컨셉 그런데 여기서의 이 3단원 내용과 4단원 내용을 그냥 여기서는 3단원으로 합쳐서 이중성에 초점을 맞춥니다. 물리학 1처럼 물리학 1처럼 이중성에 초점을 맞춰서 필요한 것들을 여기서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많이 없어지게 된 거야. 이 현대물리에서 그리고 이 물리완 예전에 물리완 교과죠. 케플러 물리학 2로 옵니다. 일반 상대성이론 물리학 2로 옵니다. 이게 모두 우주에서의 힘과 운동에 관한 행성의 운동 얘기죠. 그리고 그 물리원에서 제일 끝에 생뚱맞게 우리 킬러 문제가 되던 돌리밈 평형이 포함되어 있는 역학적 평형 그 역학 평형이 저는 이게 제일 편성이 잘 됐다고 봐요. 있으려면 역학 파트에 있었어야 되는데 생뚱맞게 4단원 끝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게 물리학 2의 역학으로 떡하니 제대로 된 자리를 잘 잡았어요. 그래서 이 역학 편 돌림 평형 포함되는 역학 평형 힘의 평형과 돌림 평형을 모두 만족하는 겁니다. 그게 물리학 2로 이제 진입을 했고요. 전력 B 우리 같이 아신 분들은 벤파 이런 거 많이 했었죠. 그 전력 그 전기 회로에서의 전력에 대한 비교가 또 물리학 2로 제대로 잘해졌습니다. 전통적으로 그 다음 예전에 물리원의 반도체 파트에서 그 다이오드 그리고 이제 다이오드의 한 종류 중에 LED라는 발광 다이오드였었죠. 그리고 트랜지스터가 있었어요. 그 트랜지스터가 물리학 1에는 없거든요. 이 트랜지스터가 바로 물리학 2로 옵니다. 그 다음에 전기장 예전에 물리원에 있었던 여러분 전기력선으로 그 전기장 표현하는 거 알죠. 그 다음에 유전분극이니 정전기후도 있었죠. 그 물리원에 있던 전기장과 정전기후도 유전분극 파트가 물리학 2로 옵니다. 이 정전기후도와 전기장 파트가 물리학 2로 오게 돼요. 이 무선통신 물리원에 있었던 무선통신인데요. 이 무선통신도 바로 이 물리학 2로 쓱 들어와요. 전자기파 단원 속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이러면서 뭔가 변화 많이 생겼는데 두드러진 경향은 그거죠. 교과 내용으로 본다면 물리원에 있던 내용이 많이 일로 들어오고 여기서 버릴 건 좀 버려지면서 좀 내용의 순서를 1, 2, 3 단원의 순서로 역학, 전자기, 파동과 입자, 이중성 이렇게 좀 유연하게 잡아놨다는 것이 두드러진 특성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단원별로 한번 볼게요. 자 우리 지금 현재 이 노란 것이 물리2고요. 그 다음 이것은 물리학 2입니다. 제목 자체가 이제 모든 교과서 공통으로 물리학 2는요. 역학적 상호작용이라는 이 이름으로 바뀌어요. 시스템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 물리2에서는요. 힘과 운동 중력장 운동 포물소 운동 원운동 가수좌표계 단진동 평면상충동 이때 이제 운동량 보조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XY 성분 모두 고려해서 그 열혈화파체 기체분자운동과 연락화 법제 상대 비중이 있었어요. 중단원 전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역학적 상호작용이 되면서 이제 물리학 2가 되면서 교과서별로 미래에는 여기까지 이 포물소 운동까지 힘과 운동 이렇게 중단원 그리고 이 부분부터는 등성원운동 캐플런 유턴 법치 여기까지는요. 행성 행성의 운동과 중력이라는 중단원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단원으로는 열과 열 에너지 일과 열 에너지 이런 세계로 편성이 되고 미래에는 그 다음 지학사는요. 두 개로 편성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윗부분이 바로 힘과 운동입니다. 그 이 아래는 중력과 에너지라는 중단원의 두 개로 나누어져요. 저보다 이제 다 근거와 일린이 있어요. 이렇게 나누는 근거가 그리고 교학사 같은 경우는 세 개로 나누어지는데요. 여기까지 끊어서 운동을 이제 다루고요. 그리고 이제 요것이 일반 상대성 그러니까 양이 좀 작아지죠. 이렇게 나누니까 그리고 열과 열은 또 그대로 동통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비상 같은 경우는요. 요렇게 두 개의 단원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교학사 아 지학사와 비상은 두 개의 단원 나눴어요. 중단원으로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중단원 요렇게 하나의 중단원 지금 이렇게 네 개로 나누어진 것은 천재 교육에서 이렇게 네 가지의 단원으로 중단원 1, 2, 3, 4가 이렇게 나누어진 겁니다. 근데 제가 왜 지금 이 단원 구분을 말씀을 드리냐면 이 단원 3단원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 역학 파트 같은 경우는요. 이 생각의 흐름 자체가 매우 중요하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눈 근거들이 다 있어요. 근거들은 다 있는데 쌤은 물리학 2의 여러 가지 진행하는 교재 같은 경우는 저는요. 요 부분들에 다 일리 있는 건데 저도 일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제 구분하려고 해요. 여기서 지금 이렇게 나누고 하다가 이렇게 나누고 하다가 요 부분을 이렇게 일단은 나눕니다. 그 다음에 요 부분이 좀 애매한데 그래서 여기서 지금 나누는 상황으로 해서 원운동부터 케플러로 이렇게 진행을 하려 하다가 아니야 역학이니까 일단 등속 원운동까지 가고 이렇게 해서 나누고요. 여기서 이제 행성의 운동이 시작되죠. 그래서 케플러 그 다음 뉴턴 법칙 중력 중력 법칙이라는 거죠. 여기까지 이게 이제 어때요. 고전 물리의 행성의 운동 고전 물리의 역학적인 상황 그리고 현대 물리의 일반상대성 이론 요게 이제 과거의 물리 원에 있었던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렇게 그래서 선생님은 이렇게 하나 그 다음에 요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로 나누는 것이 가장 좀 공부하기 편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렇게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이때 이제 물리의 원에서 껴들어온 게 어느 부분이 있느냐 그걸 이제 밝혀볼게요. 물리의 원 과거의 물리의 원에서 바로 요 부분 여기 이제 역학적 평형이라는 요 돌림임의 평형이 잘 들어왔어요. 위치는 잘 잡았습니다. 이것이 예전에 물리의 원에서 왔던 부분이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 요 등가속 돈동이 물리학 2도 마찬가지로 평면상에서의 그 등가속 돈동까지 가치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대로 이제 남아있는 겁니다. 포물선도 마찬가지고 등속 원언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요 케플러 역시 과거의 물리원에서 왔다라는 거죠. 케플러 법칙 그리고 일반상대성 이론도 과거의 물리원에서 왔었다라는 부분이죠. 뭐 중력렌즈인데 블랙홀 그랬는데 겁먹지 마세요. 이 블랙홀 여러분들이 이걸 어떻게 할 겁니다. 수식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현상만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고요. 그 다음에 이 등가원리라는 것은 자리 잘 잡은 이유가 과거의 물리원에도 일반상대성 등가원리가 있었고 물리2에서는요. 이렇게 가속자 표기라 있었어요. 어차피 같은 예거든요. 이것이. 여기서 관성력 얘기라는 게 바로 이제 가속자 표기의 등가 이거 얘기하죠. 그래서 이 등가원리가 힘에 관한 부분으로 들어오게 되고요. 이게 일반상대성 이론이 됩니다. 그 다음 열 같은 경우에 이거 참 간단한 얘기예요. 1이 열로 전개될 수 있고 전환될 수 있고 열도 1로 전환될 수 있다. 그래서 열의 일당량 4.2 줄법 칼로리 그거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연력학 법칙이라는 게 상당히 축소됐다라는 겁니다. 연력학 법칙이 상당히 많이 축소됐어요. 운동형 보조는 사라졌고요. 평면상 운동형 보조는. 그 다음 여기 있던 단진동으로는 어디 갔느냐 과거에 물리투에 있던 단진동은 어디 갔느냐 이 단진동은 여기로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단진자 운동 아시죠? 이거 여기서 역학 보존 용설진자 용설진자의 역학 보존 용설 연직방 응수철 그래서 역학 보존 속으로 들어오게 되었고요. 물론 탄성 포텐셜도 포함되어 있답니다. 1운로의 정리도 어쩌면 이것은 물리원에 있던 지금도 물리학원에 있던 그런 내용들 상당히 열 부분이 좀 불안해 특히나 이게 불안해 이렇게 줄여도 될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하지만 내용은 다 있어요. 에너지 보존 얘기하는 거 Q는 델타 플러스 1의 양 이런 거 다 있답니다. 그러면 열기관 이런 얘기는 전부 다 물리학원으로 빠진 겁니다. 이거 자체가 그래서 과거에 여기 있던 물리학 2에 있었던 연력학 과정 있죠. 그 연력학 과정 얘기는 물리학원에서 다 다루고 또 열기관 중에서 카르노기관이라고 있어요. 이상적인 열기관인데요. 이 카르노기관하고 또 친환경적인 열기관이 있어요. 스털링기관 아니 저 이거 물리2에서 사실 이 좋은 스털링기관 내용을 실어놓고 왜 한 번도 출제가 되지 않고 모평이든 학평이든 한 번도 출제는 안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스털링기관은 지금 어디로 가느냐 물리학원으로 가있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관들은 모두 물리학원으로 가서 이거를 물리학원으로 좀 제대로 살을 쪄어놓고 물리학 2에서는 대폭 줄여나가는 상황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1단원이 구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겁니다. 물리학원은 뭐 구분 나누는 거에 너무 혼동 싱글쓰지 마시고 일단 역학평형 그래서 이건 벡터의 합성과 분해를 보면서 역학평형 우리 물리학에서 했던 예전에 그 다음 여기는 운동 여러 가지 운동 중에서 이제 행성의 운동 그리고 일반 상대에서 이론까지 그리고 이제 열과 일이 상당히 좀 부드러워졌다는 거죠. 교관의 형 자체는 그 다음 이제 2단원은요. 역시 이 노란 거 이거는 2단원 대단원 3단원 이것은 과거의 물리 투였습니다. 자 과거의 물리투인데 공간이 부족해서 선생님이 여기다가 바로 이제 물리학 2를 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물리학 2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거 이 물리학 2는요. 지금은 이제 이게 과거 써있는 게 과거 겁니다. 물리학 2는 역시 마찬가지로 전자기와 물질 물질과 전자기장 그대로 얘기를 해요. 뭐 단원도 전기작이 그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전기장 전이 여기에 이제 정전기 유도 유전 분급 뭐 이거 포함되는 거죠. 정전기도에 이런 부분 그대로 진행하면서 여기에 트랜지스터가 들어가요. 트랜지스터 그리고 축전계에 있는 직류회로 그리고 여기서 이것이 좀 더 발전이 되어서요. 전기회로 해석하는 거 즉 오메업칙이죠. V콜 라이어 그러면서 여기에 전력키 비교하는 거 하나 딱 자랐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런 거 장담화 만들었는데 2021 수능의 전력 비교하는 거 분명히 문항 하나 다뤄집니다. 자 그 다음 이 두 번째 중단원은 똑같아요. 같지만 이 교류회로가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 교류회로는 이게 진동하는 전류죠. 이것이 어디로 가게 되냐면 이 부분은 이렇게 가게 돼요. 새로운 물리학 2에서 전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여기에 패러데이의 그전에 있었던 자체 유도와 함께 상호 유도 당연히 변학기나 발전기나 그 부분은 똑같이 다루게 됩니다. 이 부분은 대동소예요. 크게 차이점이 없습니다. 추가된 게 있죠. 트랜지스터하고 이 뱀파이어 전력 비교하는 거 그 다음 3단원은요 3단원은 파동과 물질의 성질인데 여기는 자 이렇게 쓸게요. 이제 새로운 물리학 2는 3단원이 파동과 물질의 성질이에요. 이렇게 쓰겠습니다. 파동과 입자예요. 결국은 이중성에 역시 초초에 맞춰진 것이고 두 개의 중단원이죠. 마찬가지로 두 개의 중단원인데 이제 어떻게 시작됐냐면 바로 이 회절간섭 얘기가 들어갑니다. 이게 파동성에 가장 중요한 얘기가거든요. 회절간섭 회절간섭 얘기가 들어오고 그 다음 여기에 도플리오가도 자리를 차지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소리의 도플리오가가 주제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빛의 도플리오가 이게 이제 우리 허블팽창 얘기할 때 나오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도플리오가 회절간섭 그대로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그 음 이 빛의 이용파트라고 예전에 있었어요. 근데 이 빛의 이용파트 이 두 번 중단원은 이제 뭘로 확 바뀌냐면 이게 이 부분 올라와야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물리학 2는요. 이 부분에 전자기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것이 어떻게 전자해파로 들어오냐면 그래 전자파 어떻게 발생을 해 진동하는 전자에 대해서 전자파 발생을 하는데 파장별로 뭐 자외선 뭐 가시관선 저외선 이거 물리학 완회에서 다 했었죠. 이 중에서 이제 전파 전파가 무선통신에 의한 송수신이 될 때 그때 무선통신에 송수신 얘기를 할 때 이거 과거의 물리원에 있던 내용입니다. 과거 과거의 물리원에서 이때 공진 얘기가 꼭 나오거든요. 그래서 고유진동수는 2파로트 엘시분에 하면서 그 코일과 축정기에 의해서 만들어진 수신에 고유진동수 그 얘기하면서 이 전자파가 이후로 진행이 같이 이루어진답니다. 그리고 이때 이 거울 렌즈 자 이거 전부 다 이제 굴절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굴절 부분과 이 굴절 부분과 이 렌즈 그리고 반사가 이제 거울에 관련되죠. 이 부분이 이렇게 합쳐집니다. 그래서 거울과 렌즈라는 이 단원도 그대로 이제 살아있게 돼요. 거울과 렌즈라는 단원도 그 다음 이러면서 역시 간섭 얘기했었죠. 이 이중성 얘기해서 물리학 1에서도 간섭이 나옵니다. 빛의 간섭이 거기서는요. 수면파 간섭과 그리고 소리에 대한 간섭 그리고 빛의 간섭 넘어갈 때는 얄맛 간섭 우리 실사에서 많이 보는 그런 얄맛 간섭을 했었는데 사실은 이중슬릿에 대한 빛의 간섭도 수면파 간섭에서 그대로는 거고 보죠. 그래서 역시 물리학 1과의 연계가 깊다라는 겁니다. 그보다도 진행되는 빛의 간섭 실험 빛의 간섭 실험이 여기에 0의 이중슬릿 이라는 겁니다. 빛의 간섭에 이중슬릿 간섭이 자리를 차지하게 돼요. 써놓지 못하다 보니까 좀 그랬는데 제가 정리하기로는요. 전자회파의 회절과 간섭 그 다음 도플러 효과 첫 번째 중단원이야 그리고 거울렌즈의 볼록렌즈 그 다음에 이중슬릿에 의한 빛의 간섭 이렇게 이제 첫 번째 중단원이 이루어진답니다. 그 다음에 3단원의 두 번째 중단원은요. 여기서 이제 이 부분이 바로 이 두 번째 중단원 와요. 3단원의 첫 번째 중단원 3단원의 두 번째 중단원 그래서 여기에 입자성 뭐의 입자성이냐면 기체 입자성 첫 번째 중단원이 그 두 번째 중단원은 물질의 파동성 물질파 해결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데이비슨 거머 실험이라는 최초의 물질파를 증명한 실험이 있어요. 이 부분도 예전에 물리투에 있었던 부분이 이제 살아남은 거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중단원으로는 불확정성 원리 그러니까 이 물리투에 있었던 그 미세계와 양자연상이라는 그 양자역학까지 발전 단계에서 여기 거의 초창기에 양자역학의 초창기에 얘기되는 불확정성 원리 그것이 이제 세 번째의 소단원 자리학계다. 그래서 좀 양해 바랍니다. 칠판 보고 잘라서 못 썼어요. 3단원은 파동과 입자 그래서 파동에 관한 첫 중단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중성에 관한 중단원 이렇게 진행이 된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물리학 2도 이 대단원 1단원의 비중이 거의 50%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의 50% 생각하시면 되고 이 2단원과 3단원 특히나 이 3단원이 그렇게 양이 많지는 않습니다. 2단원과 함께 비슷한데요. 그래서 1, 2, 3의 3개의 단원이 되면서 아무래도 조금 더 이렇게 많이 좀 집중을 시켜놓은 거기 때문에 공부하기도 조금 수선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든답니다. 여러분들 물리학 1도 그렇지만 물리학 2도 항상 뭐든지 명심할 것은 기본은 쉽당 아니라 중요하다. 그리고 아무리 물리학 2라 하더라도 공식을 쫓아갈 생각 좀 재발하지 마시고 공식은 쫓아오도록 하는 겁니다. 그게 올바른 물리학의 준비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물리학 2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가겠습니다. 화이팅! 안녕하십시오. 안녕하십시오.